5살 감정여행 오늘은 솜솜이의 생일이에요. 솜솜이는 방긋 웃으며 일어나요. 비가 그치면 빨간 장화를 신고 마당에 고인 흙탕물에서 마음껏 첨벙거릴 거예요. 창문에 부딪는 빗방울을 보면서 친구 단단이랑 통글이랑 생일 파티를 하는 모습을 상상해요. 기대로 솜솜이의 마음이 환하게 빛나요. 모든 상상이 이루어질 것만 같아요. 솜솜이가 옷상자에서 파티복을 찾다가 초인종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요. 심장이 3번이나 폴짝 재주놈기를 해요. 문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가요. 분명 단단이와 통글이겠죠? 축하해주러 온 걸까요? 한껏 기대에 부풀어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런데 이웃집 아주머니네요. 빌려간 망치를 돌려주러 오셨대요. 솜솜이는 쪼그라진 마음으로 우두커니 문만 쳐다봐요. 조금 전까지는 마음이 간질간질 설렜는데 지금은 마음속에 무거운 돌멩이만 가득해요. 시간이 흐르지만 딩동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아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건가 봐요. 실망한 솜솜이는 어딘가에 꼭꼭 숨고 싶어요. 단단이가 걸을 때마다 커다란 소리가 울려퍼져요. 단단이는 숲에서 통글이와 만나기로 했어요. 솜솜이의 깜짝 생일 파티를 함께 준비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단단이가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주머니에 넣어뒀던 감정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요. 단단이는 부끄러워요. 숲속 모두가 큰 소리로 자기를 비웃는 것만 같아요. 단단이의 얼굴과 감정조각들이 빨개졌어요. 감정조각은 기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신기한 물건이거든요. 통글이가 나타났어요. 단단이의 얼굴은 점점 더 빨개져요. 감정조각들도 점점 더 빨개져요. 통글이가 감정조각들을 주우며 다가와요. 넌 정말 운이 좋구나. 나였으면 대굴대굴 계속 굴러 넘어졌을 텐데. 통글이가 단단이에게 용기를 주네요. 그러면서 넘어지는 흉내를 내요. 넘어질 때마다 통통통 다시 튀어올라요. 마침내 단단이가 통글이와 함께 웃어요. 단단이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뾰족하고 불편한 감정들이 슈욱하고 사라졌어요. 솜솜이와 단단이와 통글이는 솜솜이의 생일 파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우리 친구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솜솜이와 친구들을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